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의 2분기, 잠정치가 발표됐고요. 또 ADP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나왔는데, 결과와 함께 미국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2분기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GDP는 속보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결쳐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발표한 2분기 GDP 속보치는 연안상 기준 2.4%였는데, 이번 수정치는 2.1%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결과보다도 하향 조정됐고, 예상치인 2.4%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어 발표된 민간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ADP가 집계한 비농업 부문 민간 일자리는 8월 한 달간 17만 7천 개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에는 일자리가 32만 4천 개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꺾인 겁니다. 시장 예상치인 19만 5천 개에도 못 미쳤습니다. 민간고용은 지난 6월 49만 7천 개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이 ADP의 일자리 보고서는 통상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집계의 사전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집계 방식을 바꾼 뒤에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양포로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덜 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85%, S&P500은 1.45%, 나스닥지수는 1.74%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0.6pp 떨어진 4.118%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도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86%에서 8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고용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월 1일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지표에서 고용 시장이 식어가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면 이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확실한 안도감이 퍼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고용 보고서 그리고 PC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 일정들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중국에서는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이슈가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인데요. 중국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PMI를 4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49.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비제조업 PMI, 즉 서비스 PMI는 51.1로 전월인 51.5보다는 소폭 반등할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미국 기준 내일은 미국 개인 소비지출 PC 데이터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CPI와 공급자 물가, PPI에 기반한 추정치를 보면 이 CPI 물가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에서는 0.2% 오른 걸로 추정됩니다. 6월에는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2%였는데 7월에는 조금 더 올라온 걸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4.2% 오른 걸로 예상됩니다. 6월에도 전월보다 0.2% 그리고 전년보다는 4.2% 올랐었는데 비슷하게 이어질 걸로 본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인 9월 1일에는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교육이 16만 5천 개가량 증가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인 18만 7천 개보다 둔화하는 겁니다. 실업률은 3.5%로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을 이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고용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0.4% 올랐는데 이달에는 0.3% 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같은 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달에는 46.4였는데 이달에는 47로 반등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PMI가 50보다 아래라라는 이유는 경기가 위축될 걸로 예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이 경기가 위축될 걸로 예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심리가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